충전시록 55권 중종 20년 9월 2일 모 두 번째 기사 1525년 명가정 4년 정부의 계명을 내리며 이르기를 역성과 서리는 이미 앞길을 바랄 것이 없으므로 반드시 파직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인데 어찌 징계하는 마음을 가지겠는가. 반드시 결죄하는 사항 등을 두어 기탄하게 해야 그의 스스로 경계하게 될 것이니 다시 마련하여 아래라 하였다. 당초의 평릉 역자들이 상언하여 역성을 혁파하고 다시 찰방을 두어 역로를 소생시키기 청함으로 정부가 역성을 경솔하게 고칠 수는 없고 만일에 몰렴치하게 침해하는 자가 있다면 엄중히 다스리겠다 했기 때문에 이런 분부가 있은 것이다. 충전시록 55권 중종 20년 9월 3일 기미 첫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요사이 습진하는 것을 보건대 군율이 엄중하지 못하여 마치 아이들의 장난 같으니 일찍에 삼령 오신한 의의가 있다 하겠느냐. 매월 섭진을 하되 대장들 중에 착오가 많은 사람은 연말에 통계하여 고찰하여 추구하라. 삼령 오신은 대풀이하여 자세히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충전시록 55권 중종 20년 9월 3일 기미 두 번째 기사 하늘의 경계를 조심하는 일 때문에 기형회 및 경영관에게 내릴 잔치를 정지했다. 충전시록 55권 중종 20년 9월 3일 기미 세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전일의 호주가 올해 실롱한 경기는 벼와 곡식이 성숙한 것을 관에서 거두어 내년 종자로 하되 일체로 관에 바치게 하면 반드시 백성에게 패단이 미칠 것이니 지원에 따라 하자고 말을 했었는지 고찰하여 아래라. 충전시록 55권 중종 20년 9월 3일 기미 네 번째 기사 호주가 아래길은 올해 경기는 실롱했으니 사복식 및 내농의 소와 말을 각 고울에 분양하기 바랍니다 하니 아래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충전시록 55권 중종 20년 9월 3일 기미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특징관 성은이 아래길은 친녈할 때 합당치 못한 사람으로 미장을 삼아 국가의 체면이 매몰하게 되었으니 미리 양성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하니 상의 이르길은 이래 있으면 조방장이 될 만한 사람도 없는데 대신들의 의논이 외방관원이 된 무반들을 개만한 다음에는 외방 소임을 삼지 말자고 했다. 그러나 개만한 다음에는 그 대신들을 또 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내지의 원이 된 무신 당상들을 채직하도록 하였다 하였고 성은이 아래길은 손 난직의 입거에 관한 일은 이미 그 고울에서 뽑은 것이고 감사가 전보함에 조종이 이미 결정한 것인데 유생들이 상수한 것 때문에 개정함은 지극히 공평하지 못합니다. 그 자신이 원통하고 답답할 것은 말할 것이 없지만 이미 결정된 일을 어찌 경솔하게 상수해야 합니까? 어사가 나가서도 한 백성의 말 때문에 관원들을 주의해 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니 이런 이런 마땅히 조종과 의논해야 하고 아래서 나와서는 안 됩니다 하니 상의 이르길은 참판 성은을 가리킨다. 말이 옳다. 조종 의논이 이미 결정되었는데 아래 사람의 말 때문에 어느새 고치게 되므로 이처럼 면하려 노리는 자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유생들의 상수 때문에 면하게 된 것이 아니고 대신들이 의논하여 결정한 것이니 고칠 수 없다 하였다. 중저시로 55군 중동 20년 9월 3일 김의 여섯 번째 기사 헌부가 아래길할 풍촌부사 이승석 양산군수 이계장 중화군수 안지는 무신 당상이라 하여 채직하여 오게 할 것은 없습니다. 올해는 흉흉이 매우 심하여 신구원들의 악관이 가고 오고 할 적에 폐단이 또한 적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더큰데 중화에서는 악관이 이미 길을 떠났다가 중로에서 길을 멈췄다고 하는데 그 고을 아저니 본부에 와서 호소했으니 모두 잉임하시기 바랍니다. 양산군수 남연 낭천현감 함순복은 무죄가 있는 무신인데 만일 내지에 차임하여 6년이 된 다음에는 근력이 반드시 쇄약해질 것이니 채직하기 바랍니다. 올해의 재변은 근거에 없던 일이니 하늘 조심하는 마음을 잠시도 풀 수는 없습니다. 조화와 조참 같은 것을 오래 폐할 수 없기에 복전한 것이고 강무도 큰일이어서 또한 폐할 수 없는 것이나 주악을 함은 미안합니다. 하고 가느니 또한 이승석, 이계장, 안지 등을 잉임하기를 청하고 또 아르기를 이 뒤로는 내지의 수령들을 제장에 가당한 사람으로 차임하여 보내지 말기 바랍니다. 영원구사 허슨은 제장에 가당한 사람인데 딴 수령을 채직하여 소환하고 허슨을 그 내지 수령으로 보내어 자체가 전도되었으니 채직하기 바랍니다. 대동찰방은 반드시 일에 습다란 조사를 차임하여 보내면 일대를 소복시키게 하려는 것인데 통사들의 짐이 외람하니 찰방을 가려서 차임한다면 반드시 두려워하여 뜸해질 것입니다. 최세진은 비록 출신한 지 오래지만 인물이 가볍고 천박하니 채직하기 바랍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무신당상이 모자람을 성운이 또한 경연해서 말했었다. 당초에 이조로 하여금 뽑아서 아래도록 하여 늙은 어버이를 위해 나간 사람은 채직하지 않았다. 이제 이미 추수가 지났으니 기위 채직된 수령은 잉임할 것이 없다. 남현 함숭복 등이 무죄가 탁월한지는 알 수 없으나 그렇지 않다면 내지의 수령이 되더라도 가하다. 주악을 하는 일은 정지하겠다. 허스네일은 당초에 이조의 묻기를 바야흐로 제장에 가당한 수령들을 채직하고 있는데 다시 이 사람을 내지의 수령으로 보내면 공편하지 못하다 하니 이조가 영흥에는 부득이 당상을 보내야 한다고 했었다. 어찌 꼭 거칠 것 있겠는가? 최세진의 인물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어찌 찰방 소임을 감당하지 못하겠는가 하였다. 악고는 수령의 가족이고 조하와 조참은 조하는 왕세자 이하 백관들이 조정에 나아가 임금께 하례를 올리는 것이다. 조참은 매달 초 5일, 11일, 21일, 25일에 모든 문무 관원이 금은 옷차림으로 권정전이나 인정전에서 임금께 무난드리고 정사에 관한 일을 아래는 것이다. 통사들의 짐은 통사는 사실이 중국에 갈 때 따라가는 통역인데 이들이 사무역하는 짐이 많아 말썽이었다. 중교시로 50억 원 중종 20년 9월 3일 기미 7번째 기사 호주공사를 내리며 일렀다. 경기 민간의 곡식을 종자로 거둬들이는 일은 비록 자원에 따라 한다 하지만 어찌 자원할 사람이 있겠느냐 거둬들일 적에 반드시 폐단이 많을 것이니 형편대로 값을 즈음이 가하다. 중교시로 50억 원 중종 20년 9월 4일 경신 첫번째 기사 모화관에서 진열하고 이어 관무죄하였다. 중교시로 50억 원 중종 20년 9월 5일 신용 첫번째 기사 호주가 아르기라 7월 이후에는 비가 왔으니 만일 조금이라도 여문다면 환주하는 것이 백성에게 폐단이 미치게 되겠기 때문에 이미 관찰사에게 이문하여 다시 농사를 살펴봐 계문하도록 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민폐가 있을까 싶기 때문에 물은 것이니 계문하기를 기다렸다가 결정해야 한다 하였다. 중교시로 50억 원 중종 20년 9월 5일 신용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르고 헌부가 아르기라 어제 모화관에 행행하셨을 때 중의위가 함부로 들어오는데도 내관이 검단하지 않았으니 추구하기 바랍니다. 풍촌 부사 윤계는 거상할 때 서울집에 있으며 항시 평립을 쓰고 음주에 기박을 일삼았습니다. 학식 있는 문신으로서 소위가 이루하여 그 자신에게만 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크게 풍교의 관계가 되니 사판에 끼우지 말기 바랍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효정의 일은 그가 공초한 말을 먹은데 기사를 다섯 번 마친 뒤에 뽑혔는지와 겪고도 하는지를 알고 싶어 병조에 왔다가 잘못하여 수락관으로 들어갔다고 했다. 그러나 자빈이 대굴에 들어오면 마땅히 검지해야 하는 것도 하는데도 검지하지 않았으니 내관을 추구하라. 윤계는 승문원이 아랜 것 때문에 이미 풍촌 부사에서 퇴직되었지만 그의 소위가 과연 그랬다면 신문하여 주의주어야 한다. 나머지는 모두 윤화하지 않는다 하였다. 진조시록 55권 중종 20년 9월 5일 16일 3번째 기사 예조판사 허경 참의 김양진이 아래기를 일본 국왕의 상품을 세 값과 이전의 값을 구분하여 응당 무역할 수요를 결정해서 외인들에게 말한 즉 예로부터 비록 범상한 외인이 오더라도 일찍에 공무역하지 않은 때가 없었는데 큰 나라에서 우리들을 박대하니 다시 청할 것이 없다고 했고 그저 그저께 선의사가 보러 간 즉 표류한 사람들을 데리고 왔으니 큰 나라에서 대우가 반드시 전보다 나아야 할 것인데 지금 도리어 전만 못하니 이는 표류한 사람들을 데리고 온 것을 그리게 여기는 것이다 함으로 약조를 고칠 수는 없다. 만일 일체의 이전의 값대로 하기를 생각하여 모두를 3분의 2만 무역하게 한다면 된다 하니 식사 대접 때 성중이 성을 내어 큰 나라에서 우리들을 박대하기 때문에 아래 사람들 역시 이처럼 무시하고 홀만히 여기는 것인데 조종조에서는 상품을 가지고 돌아간 데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금수와 같으므로 다만 마땅히 견제해야 할 뿐이고 한결같이 변방을 위해 승낙해야 하니 바라건대 대신 및 호주와 다시 의논하시며 어떠하리까 또 외인들이 관직 요청하는 것을 신이 모두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종조에는 공이 있으면 선청 및 도서를 주었습니다. 대내전의 사자 우실 수자가 데리고 온 반인 여삼 차랑은 개미년 무렵에 우리나라에의 표류한 사람 9명이 오도에 닿자 3년을 먹여 살렸답니다. 그리고 데리고 온 표류했던 사람들도 말했으므로 제가 공이 있다고 하면 당연하니 이 사람에게는 소소한 관직을 제수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선청을 주지 않는다면 해마다 나오지는 못할 것이고 또한 녹을 주지 않으면서 헛관직으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종성장의 특성 부우관 사맹 종태랑은 이번에 단장한 배 6척을 가지고 박다도로 가 표류한 사람은 4명을 데리고 왔는데 또한 산품 관직을 청합니다. 비록 헛관직을 준다 하더라도 그가 허비한 것보다 더 하지 않을 것이니 또한 그의 소원대로 함이 어떠하리까 만에 하나라도 분이 쌓여 변방 근심거리가 된다면 허비하게 되는 것이 이보다 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일 정부와 호주 예주가 함께 의논하여 아래라 하였다. 증저시록 55군 중종이 10년 9월 6일 임술 첫 번째 개사 상이 사장단에 나아가 정경 문신들을 전강하는데 주와 이정 이유층이 배강시키기를 청하자 그대로 따랐다. 얘기를 강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상이 얘기 속의 앵문은 능히 말을 한다는 대문에 들어 좌우 사람들에게 정확히 논하도록 함으로 영의정 남건이 아래기를 사람이 얼굴은 짐승같지만 마음은 착한 자가 있고 얼굴은 사람같지만 마음은 짐승같은 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적에 성인이 몸통은 소같고 머리는 뱀같은 분이 있어 모양은 비록 금수같았지만 영이 예대로 일을 해갔으므로 성인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위정 권균은 아래기를 큰 예는 가까우되서 시작하는 법이어서 부부, 부자, 형제 간의 일륜이 발라야 가도가 발라지는 것입니다. 하고 호조판사 안년덕은 아래기를 사육을 억제하지 못한다면 금수와 다를 것이 없는 법이어서 가정이나 국가를 보존할 수 있는 사람이 적습니다. 하고 영중추부사 정광필은 아래기를 예는 만 백성의 법도인 것이어서 춘초시대의 열국들을 보더라도 남녀간의 분별이 없다가 그 때문에 국가가 멸망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고 판윤, 한, 형윤은 아래기를 사람은 모두 선을 마땅히 해야 하고 악을 마땅히 버려야 함을 아나 다만 선을 한다는 것이 반드시 태만하여 악을 하게 되는데 방탕한 손이나 아름다운 녀석의 문득 모두 현혹하기 쉬운 법입니다. 이러므로 당태종은 영특하고 총명한 임금이지만 가법이 올바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위진 같은 장직하게 간사한 가난한 신하가 있었으나 한 번도 가법을 바로잡으란 말을 하지 못한 것은 어찌 당태종의 현혹이 너무도 심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현종 역시 용렬한 임금이 아니었는데도 마침내 부자간에 치후했으니 사람 마음이란 현혹되기 쉽고 깨우치기 어려움이 이러한 것입니다. 천재시록 55권 중중 20년 9월 6일 임술 두 번째 이야기사 정원이 아래기를 문신들의 정강은 임강하게 하고 유생들은 배강하게 하는데 이번에 대신이 문신들도 배강하도록 했었으니 다음에는 장재야 어떻게 하리까? 한이 찬교하기를 정과 예조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임강은 인문과 강서의 합칭인데 인문은 책을 앞에 펴놓고 읽는 것이다. 강서는 글댓을 강론하는 것이다. 진재시록 55권 중중 20년 9월 6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정강필 남군 이호천 권균 장순순 이행 홍수 안연덕 이항 허괭 등이 논하여 아래기었다. 예부터 제왕들이 외방 오랑케첩 파괴를 박절하게 하지 않고 견제만 할 뿐이었습니다. 지금 외인들이 모두 성냇말을 하고 있는데 마땅히 후하게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합니다. 무역한 물건들은 모두 이전의 값대로 하여 3분의 1을 사라는 것이 곧 그들의 소원인데 그들의 말대로 들어준다면 면포가 1100동이나 되지만 만일 물건을 가려서 무역한다면 면포가 또한 그보다 훨씬 밑돌게 될 것입니다. 면포가 배로 모두 우리 백성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변방의 사단이 한번 생기게 된다면 허비하는 것이 도리어 더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만일 국왕의 상품에 관한 간청을 하고 나면 대내전의 상품에 관해서는 또한 간청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외인들에게 관직을 제수하는 일은 소청을 다 들어줄 수는 없으나 특히 경림 도당의 소청인 여삼 자랑은 대내전에서 표류한 사람들을 3년이나 데리고 있다. 일이 왔으니 과연 공이 있습니다. 종태랑 등은 전일에 외적들을 잡아온 공으로 사명이 되어졌고 이번에 그들의 선척으로 표류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 공이 없지 않은데 상품의 직이 되기를 정했으니 이 두 사람에게는 소중대로 대해주어야 합니다. 조종주에는 표류한 사람들을 데리고 온 외인들에게는 의뢰 선척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외인이 온다면 반드시 선척을 받았는데 이번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므로 비록 관직을 제수한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왕래하지 못할 것이니 소청을 덜어주더라도 무방할 것입니다. 문신 정강에 관한 일은 전례는 알 수 없지만 근래에는 문신들을 혹 정강하거나 혹 관원을 명하여 강사할 때 모두 배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문신은 임강하라는 것으로 전일에 승정한 것이 있어 또 고칠 것이 없으니 만일 전대로 임강하시기 바랍니다. 중저시로 55권 중종 20년 9월 6일 임수를 5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였으나 연호하지 않다. 중저시로 55권 중종 20년 9월 6일 임수를 5번째 기사 호조와 평조가 의논 드리기를 겸사복과 취라치가 타는 말은 모두 감하기 바랍니다. 내놈과 외원의 소와 말을 외방에 분양한다면 고초 2500동을 재감할 수 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연도를 한정하여 감하라 하였다. 중저시로 55권 중종 20년 9월 6일 임수를 6번째 기사 흉년도로 민중들을 수고롭게 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전에도 추석 명절에는 능을 참배했으니 이는 곧 큰일이다. 선능은 비록 9월이라 하더라도 참배하러 간 때가 있었던 것은 길이 편리하고 가까운 군마가 가더라도 벼와 곡식을 밟은 것이 없으므로 그런 것이니 비록 이달이라도 참배하러 갈 수 있다. 한강을 건너는 모든 기구 때문에 곤란하다 하더라도 내가 즉위한 이후에 단지 한 번 참배했고 다시 참배하지 못했다. 이번에 참릉, 경릉도 참배하고 싶은데 경들의 뜻에는 어떠한가 하며 삼공이 의논하여 아르기를 능참배하는 일은 폐할 수 없습니다. 선능 및 참릉, 경릉은 모두 제일 가깝습니다. 선능은 비록 한강을 건너는 기구가 있어야 하지만 지금 유위군이 많이 있으므로 수리하도록 한다면 백성의 힘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박곡식이 다 여물지 못했으니 금은 무력까지 기다렸다가 거듭하심이었다. 하니 알았다. 참배하였다. 선능은 섬종과 그비의 능이고 창능은 예종과 그비의 능이고 경능은 득종과 그비의 능이다. 진저시록 55권 중종 20년 9월 9일 얼축 첫번째 기사, 평화도관찰사가 장계하였다. 여역이 아직도 없어지지 않아 각골에서 죽은 사람이 합계 383명입니다. 진저시록 55권 중종 20년 9월 9일 얼축 두번째 기사, 대간의 전의 들을 아르니 장교하기라. 대동찰방을 만일 가려서 보내야 한다면 최세지는 마땅히 채직해야 한다. 또 윤계가 논박받은 일은 지난번에 추후해본 다음 사판에 깨우지 말라고 전교했는데 오늘은 아래지 않으니 정지한 것인가 추구하는 것인가 나머지는 유나하지 않는다. 하며 회계하기를 지금 바야흐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진저시록 55권 중종 20년 9월 10일 평인 첫번째 기사, 상위 사정전에 나아가 이문, 한어, 강습하는 문신들을 전강하였다. 진저시록 55권 중종 20년 9월 10일 평인 두번째 기사, 유담년을 한승부 판연으로 홍언필을 형조찬판으로 임병을 홍문관 박사로 허자를 저작으로 삼았다. 진저시록 55권 중종 20년 9월 11일 성명 첫번째 기사, 전라도 양전 순찰사 추구계상의 아래기를 전라도 양전일을 정부는 단지 착오된 데만 청량하면 된다고 하지만 신의 생각은 잘못 청량한 데로 빠짐없이 답사한 다음에야 착오된 데가 나타나게 되리라 욕입니다. 또 정전을 수가 찬대는 청량하지 않을 것인지를 수의하여 일정한 결정을 하기 바랍니다. 아니, 장교하기를 정부와 호주가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진저시록 55권 중종 20년 9월 10일 11일 정료 두번째 기사, 정부가 의논하여 아래기를 전반에 단지 착오된 데만 청량하기로 의논한 것은 순찰사가 이미 심화를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순찰사 및 종사관이 모두 새로 재수되었으니 착오된 데만 청량할 수 없습니다. 정전을 수가 찬대는 청량할 것이 없지만 모자라는 고울은 지경 안에 모두 청량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아니, 알았다. 정교하였다. 진저시록 55권 중종 20년 9월 11일 정료 세번째 기사, 대사성 연탁이 병 때문에 사직하니 전교하기를 전해라도 병 때문에 재직하도록 하자 성균관 유생들이 상사에 유임하기 정했었으니 반드시 사폐에 합당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조가 아래기를 병이 쉽게 나지 않겠다고 했었으니 삼공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진저시록 55권 중종 20년 9월 11일 정료 네번째 기사, 무지개가 섰다. 진저시록 55권 중종 20년 9월 11일 정료 다섯번째 기사, 평안도, 상원, 평양, 갈산, 은산, 중화, 정주, 박찬의 우박에 내리다. 진저시록 55권 중종 20년 9월 11일 무지인 첫번째 기사, 남군이 의논 드리기를 대사성의 소임은 오래 배울 수 없는데 윤탁의 병세가 속기 낫기가 어려운 듯 하니 한가로 있으며 안심하고 조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윤탁은 7, 8년을 사표로 있으면서 인재를 교육한 것이 적지 않습니다. 전일 성균관의 유생들이 상수한 것도 이 때문이니 문을 승상하는 조정에서 마당이 권장하고 표창해야 합니다. 하고 이 요청은 의논 드리기를 윤탁은 특히 유생들이 유임하기 바라기 때문에 그대로 그 직을 제수한 것이니 천언니 지극히 중한 일입니다. 평세가 만일 수월해진다면 어찌 감히 다시 스승의 소임을 사직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윤탁은 대사성로 있은 지 오래고 삼공의 인원이 또한 일하하니 동지사는 대사성과 같은 것이 아니어서 사진을 반드시 자주 할 것이 없으니 병을 조리할 수 있을 것이니 올려서 동지사를 삼으라 하였다. 사진은 출근을 말한다. 전교시록 55권 중종 20년 9월 12일 무진 두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21일에는 장차 선능을 참배하겠는데 올해는 중년이 들어 경기 가골이 잔약하고 피피하니 배와 노 등의 기구 마련하는 일을 백성의 힘을 사용하지 말고 유비콘으로 수리하라. 또 내일 발가치기를 기다렸다가 공굴에서 나가고 저녁이 되기 전에 돌아오겠으니 횃불을 세울 것은 없지만 지나갈 길은 또한 대강 닥도록 하라. 전교시록 55권 중종 20년 9월 12일 무진 세번째 기사 한부가 아르기라 한승부는 곧 농사도 결단하는 곳이어서 증여함이 육조와 같은데 이번에 판윤과 좌윤 두 당상을 모두 무반으로 차임했으니 한 사람은 채직하기 바랍니다. 주서 이찬도 사관에 합당하지 못하니 채직하기 바랍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한승부는 당상이 둘 다 무반해서 편리하지 못할 듯하다. 그러나 유담녀는 이름은 비록 무신이지만 진실로 쓸만한 사람이어서 사람에게 달린 것이고 문무에 달린 것이 아니니 채직할 것이 없다. 주서 이찬의 일도 유나하지 않는다. 증여시록 55권 중종 20년 9월 12일 무진 네번째 기사 증여시록 55권 중종 20년 9월 12일 무진 다섯번째 기사 찬교하여다 무신 관사는 관혁을 뚫는지를 시험하려는 것이다. 당상과 난관을 한꺼번에 시험할 것인지와 감찰도 시험할 것인지를 병조에 물어보라. 증여시록 55권 중종 20년 9월 13일 기사 첫번째 기사 증여시록 55권 중종 20년 9월 13일 기사 두번째 기사 평조가 아르기를 감찰은 은당 관사에 참여해야 하고 비록 이품 제의사항이더라도 관사하는 것이 방해로울 것이 없으니 참컨대 당상들을 따로 기록하여 아르겠습니다. 당하관들은 제의가 바이오로 성장하고 있으므로 계획과 논상을 당상관들과 동일하게 할 수 없으니 나누어서 시험하라 하였다. 증여시록 55권 중종 20년 9월 13일 기사 세번째 기사 찬교하였다. 오늘 개복한 전옥의 죄수 및 연안 죄수 100장 등 50여명은 당을 맺어 사람들을 살해하고 관아 등의 곳에서도 도둑질을 하여 죄가 더욱 헌데 형장 맞다 죽었고 자복을 받게 된 자는 난 4명 뿐이다. 본도로 압성하여 도둑질을 한 곳에서 다들 보게 처형을 하되 효수하여 나머지 당들이 징계되도록 하고 사람들의 마음에도 통쾌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는지 형조에 물어보라. 증여시록 55권 중종 20년 9월 13일 기사 네번째 기사 형조가 아르기란 이 사람들은 항시 다록하려는 마음이 있었으니 만일 중도에서 자살하게 되거나 혹은 같은 강들이 빼앗아간다면 사치에 손상이 옵니다. 또 서울 제수를 내려보내는 얘도 없었으니 여기에서 처형한 다음 연안 죄수들까지 아울러 거리거리에다가 효수함이 어떠하리까 하니 아랫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증여시록 55권 중종 20년 9월 13일 기사 다섯번째 기사 참궁이 아르기란 21일에 능을 참배하기로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다만 민간들이 아직 수확을 하지 못했는데 대가가 지나가느라 밟아서 손상될 것을 별로 많지 않지만은 군사들이 콩을 꺾어다 말을 먹이는 패단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회라도 이미 아린 것이니 물리여 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참교하기를 이달 28일부터는 막당히 동향 제사를 위해 재개를 해야 하고 무릎 제사를 거행할 때는 상하가 마땅히 목욕을 해야 하는데 내달에는 날씨가 반대리 점점 추워져 목욕을 하지 못하게 될까 싶다. 이번에 참배할 능은 밟아서 손상하게 될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전에도 9월 9일에는 능 참배를 한 것이니 이런 일은 삼공이 염려하여 아랫 것이 없다 하였다. 중조실로 50억원 중종 20년 9월 13일 기사 여섯 번째 기사 삼공이 아래기라 친제를 하시게 되는 시기를 신들이 미처 살피지 못했습니다. 밭에 벼를 자르는 짓 및 밟아서 손상하는 짓은 장수들로 하여금 엄중하게 금단하도록 하겠고 또 제간들은 또한 각사로 하여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니 알았다. 전교하였다. 중조실로 55번 중종 20년 9월 13일 기사 일곱 번째 기사 헌부가 전의 일을 아래고 간원이 또 유담령 김석철의 일을 아래였으나 유노하지 않았다. 중조실로 55번 중종 20년 9월 13일 기사 여덟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중조실로 55번 중종 20년 9월 13일 기사 아홉 번째 기사 헨물이 가지다. 중조실로 55번 중종 20년 9월 14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참 잠깐 이환이 대학 연의고를 진강하다가 퇴제가 균등하게 절도가 있었다는 말에 따라 야르기를 우리나라는 각사가 물품을 횡관에 의해 출납하는데 요사이 성공감의 탄이 매양 부족하여 당겨서 받고 또한 더 배정한 것이 3,300여석이나 되도록 많아 상 예의의 배정량과 다름이 없으니 갖고 올해 탄 값을 백성에게 독촉해서 받아 탄을 사서 받지니 그 패단이 적지 않습니다. 전에는 또한 여유가 있겠었는데 지금은 곧 이와 같으니 어찌 까들게 없겠습니까? 거기 의혹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호주가 더 배정한 본인은 당겨서 받는 패단을 바로 잡으려 한 것이지만 과연 민폐가 적지 않았다. 두루 헤아려 한 섬씩 만들기 때문에 헛수요를 늘려놓은 것이니 근으로 헤아려 받음이 어떻겠는가? 하며 영사 권균이 아래기를 더 배정하는 것을 신들이 불과하다고 했지만 호주가 억지로 직접 아랜 것이니 국가의 비용은 마땅히 용도를 헤아려서 해야 하고 더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에서는 별로 쓰는 데가 없는데 아래 사람들이 남용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입니다. 대저 옛 제왕들은 용도 전략을 크게 여겼습니다. 용도를 전략하지 않으면 필경인은 더 부과하여 재물을 손상하게 되고 재물을 손상하면 백성이 피해를 입게 되고 백성이 피해를 입으면 나라의 근본이 흔들리게 되는 법이니 더 부과하는 일은 발단을 열어놓지 않아야 합니다. 하고 동지사 허경은 아래기를 특히 탄 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모두 그러하여 한 번 더 부과하는 발단을 열어놓으면 뒤페단을 방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고 특징과 년은 보는 아래기를 국가 비용은 일정한 수요가 있는데 이번에 이러하였으니 사용한 대로 추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작년 장개문은 아래기를 탄 및 장중과 장죽과 꿀을 모두 앞당겨서 받았는데 사용한 대로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추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본부가 논개하려다가 이미 다 되었다면 더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기에 아래지 않은 것입니다. 하였다. 횡관은 위에서부터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왼편으로 난을 쳐 옆으로 보아가기 쉽게 만든 세출표이다. 관청 및 관원에게 지급하는 현물을 정확하게 실시하기 위한 것인데 항목은 상공, 국용, 녹봉, 군자, 의창, 의약 등이다. 진조시록 55건 중중 20년 9월 14일 경우 두 번째 계상 장원에 전교하였다. 탄 쓰는 일을 경인해서 말을 했었다. 전분의 호주가 더 배정하기를 청하기에 위해서도 공평하지 못하다 여겼었지만 다만 그 공사에 앞당겨서 받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윤호한 것이다. 또 조중교회는 탄을 받을 적에 말로 헤아리지 않았는데 지금은 지나치게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말로 헤아리는 것이다. 그러나 탄은 곧 나무로 된 것이었어 한 말에 많이 들어가지 않으므로 비록 선수가 많아도 쓰기에 실속이 없다. 전분의 근수로 받으려다가 사세가 또한 곤란해서 실현하지 못했으니 조종조처럼 헤아리지 않고 받음이 어떠런지 호조에 물어보라. 진조시록 55건 중중 20년 9월 14일 경우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상이 이르기를 요새 무반의 당상관 수가 적기 때문에 무반인 수령들을 채직하여 돌아오도록 했는데 무신도 조중에 있는 사람이 또한 적으니 외방의 소임으로 나간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부득이 차임하여 보낸 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렇지 않는 데는 이조가 짐작해서 의망하여 차임해야 한다. 하며 특징과 년은 누가 아래기를 조중에 있는 무신은 과연 수가 적습니다. 또한 강릉 같은 데는 풍속이 문학을 승상하므로 문신을 보내지 않을 수 없고 요주는 또한 영릉이 있기 때문에 이전부터 당상 문신을 보냈는데 수가 적음으로 남행과 무신도 섞여 차임되고 있으니 마당이 잠작해서 요령하여 차임해야 합니다. 하였다. 중저시로 55건 중종 20년 9월 14일 경우 네번째 기사 대간의 전어 1월 아래였으나 연호하지 않다. 중저시로 55건 중종 20년 9월 14일 경우 다섯번째 기사 호주가 아래기를 국가에서 사용하는 다한은 이전부터 횡관에 의해 말로 헤아려서 썼습니다. 하니 알았다. 장교하였다. 중저시로 55건 중종 20년 9월 14일 경우 여섯번째 기사 헌부가 급제 윤계가 거상할 때 근신하지 않은 일을 승복하지 않은 것을 들어 건부로 이관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중저시로 55건 중종 20년 9월 14일 경우 일곱번째 기사 장교하였다. 외방의 죄 짓고 입거하게 된 사람들이 서울 안에 때로 모임은 불가하기 때문에 이달 초 닷새 안으로 본골로 내려가게 할 것을 이미 법으로 세웠는데 혹 내려가지 않고 아직도 서울 안에 있는 자가 있을까 싶으니 오후부로 하여금 듣거나 보거든 신고하도록 할 것을 형조에 말해주라. 중저시로 55건 중종 20년 9월 15일 신문의 첫번째 기사 장교하였다. 지난날 광능을 참배할 때 능으로 올라가 봉심하고 싶었으나 대신들이 창출간의 행사를 차별을 하지 못했으므로 거행할 수 없다 했었다. 능으로 올라가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번 선능 참배 때는 병조가 대리아 군사들을 배정하고 예조가 간략하게 의주를 만들도록 하여 능으로 올라가서 봉심하고 싶은데 어떻겠는가 삼공에게 의논하라. 중저시로 55건 중종 20년 9월 15일 신문의 두번째 기사 진시 초각에 상인 사정전에 나아가 문신들에게 정실을 보이되 사시 초각까지로 시간을 정하여 표문을 짓도록 했다. 시간까지 지은 사람이 20여 명이 되었는데 수석한 교서관 정자 이만균에게는 가자고 그 다음에게는 자동있게 북과 먹을 내렸다. 정씨는 나라의 경사가 있을 때 대골 안에서 특별히 보는 시험이다. 표문은 임금에게 울리는 수혜를 진술한 거리다. 대개 경하대야 흔히 울린다. 중저시로 55건 중종 20년 9월 15일 신문의 세번째 기사 삼공이 의논 드리기를 선능을 친히 참배하신 다음에 능으로 올라가 봉심하시려는 성상의 분분을 지당하시고 해사로 하여금 대리학 장사들을 배정하여 호의하는 의장을 가치게 하는 것도 지당합니다. 한이 찬교하기를 병조와 예조의 말에 치라 하였다. 중저시로 55건 중종 20년 9월 15일 신문의 네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래였으나 연호하지 않다. 중저시로 55건 중종 20년 9월 16일 MCN 첫번째 기사 조개를 들었다. 견마배 오 계보가 수락관 뜰 안으로 들어가 징을 친 죄였는데 상이 이르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며 영사 남건이 아르기라 이 사람도 온통함을 펴고 싶어 한 짓이니 윤좌의 일과 서로 같은 듯하기는 합니다. 윤좌는 그의 뜻이 짐지 체포되어 심리되게 하려 한 것인데 잡히기를 거부한 것으로 조율을 하여 실정과는 다르게 되었기 때문에 아래서들 논개하여 사형을 감하게 되었지만 이 사람은 평소 대골 안에서 일을 보았으므로 차비문이 대뇌에 지극히 가까운 데임을 잘 알면서도 감히 함부로 들어갔으니 마땅히 이율대로 해야 합니다. 하고 상이 이르기를 그의 진정한 원통함을 펴고 싶어 한 것뿐이니 모두들 의견이 어떤가 하며 찬판 황맹헌 지사 이행 지의 중추부사 한형윤 우찬성 홍숙이 모두 아르기라 감히 어주에 들어갔으니 윤좌의 일과는 같지 않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라 그의 진정한 원통함을 펴보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뒤페단이 그댈 것이니 율대로 해야 한다. 하며 지평 정은호가 아르기라 오 기본은 원통함을 펴려 했을 뿐이고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전일의 윤좌도 역시 원통함을 펴려 했을 뿐이기 때문에 농개하여 사형을 감히 했었습니다. 이 사람도 원통함을 펴려 한 것인데 사죄로 노남은 신의 생각에 과당하다 싶으니 다시 의논하기 바랍니다. 남건은 아르기라 외방사람이 대골 안인지를 모르고 잘못 들어온 것과는 같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대골 안임을 잘 알면서도 함부로 들어왔으니 반드시 유래일대로 하여 사람들이 대골 안에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임을 알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요사이 궁금해 엄중하지 않아 길 가는 사람들이 앞자로 가고 싶으면 더러 대골 안으로 해서 다니니 매우 불가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라 오 개보의 진정한 원통함을 펴고 싶어 그런 것이다. 그러나 대골 안에 드나들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뒤페단이 있게 될 것이다. 들어가면 안 되는 줄 알면서 함부로 들어왔으니 반드시 유래대로 한 다음이야 뒤페단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견마배는 사복지에 떨린 하리의 하나이다. 말 곧비를 잡고서 임금을 모시고 따라다니는 일을 맡는다. 증조시록 55군 중종 20년 9월 16일의 엠신 두 번째 기사 대관이 전의 일을 하려 했으나 연호하지 않다. 증조시록 55군 중종 20년 9월 16일의 엠신 세 번째 기사 경기 인천의 뇌승이 진동하다. 증조시록 55군 중종 20년 9월 17일 K.O. 첫 번째 기사 의금부 공사를 내리며 일을었다. 이 중간에 그의 삼촌 조카의 아내를 가늠한 일은 관령이 의심스럽게 여겨 고발한 것이다. 또 아내가 만일 실행하게 되면 그 지아비가 진실로 통분하게 여기게 되는 법인데 그의 본부 정화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리고 사간인 B. 충계와 소금은 죄가 무서워서 거짓 자복했다. 소금은 나이가 어려 더 형신을 할 수 없고 달리는 사건의 장가가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건배에 물어보라. 증조시록 55군 중종 20년 9월 17일 K.O. 두 번째 기사 능으로 올라가 봉심할 적의 의지를 내리며 일을었다. 봉심하기 전과 봉심한 다음에는 부복한다 했는데 찬례가 찬하기를 기다렸다 할 것인지 또 봉심할 때 둘러보려면 찬례와 통례 중에 누가 부액하고 인도하게 되는지를 예저에 물어보아 아래라. 증조시록 55군 중종 20년 9월 17일 K.O. 세 번째 기사 장보가 아래기라. 양계의 내금이와 겸사복은 서울에 머무를 양식을 각자가 준비하는 것이 준례입니다. 내금이 송인정은 여섯 사람이 잘못 관해주는 요를 먹고 있어 호주가 장차 생징하게 되었는데 자신들이 먹으려 한 것이 아니라 곧 관원들이 잘못 준 것입니다. 효용군으로 하여금 하루아침에 독촉하여 받도록 한다. 반드시 군장을 모두 팔아 갚게 될 것이니 특별히 받지 말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라. 과연 사사로이 먹은 것이 아니라 모두 분방할 때 먹은 것이고 또한 빈공한 사람들이 마땅히 받지 말아야 하나 함부로 주고 함부로 먹은 것은 모두 잘못이니 주고하여 뒤 사람을 경계해야 한다 하였다. 생징은 조세를 면제할 만한 전제에 대해서나 납세의 의미가 없는 사람에게 가달곱이 세를 물리는 것이다. 또한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게 빚을 물리는 것으로 백징이라고도 한다. 증자실 55원 중종 20년 9월 17일 K.O. 네 번째 기사 판 의금 부사 장순선 치사 이은은 보가 아래기를 이 중간에 이런 신들이 정화의 종 충계 등이 헌부에서 자복한 등불전을 켜놓고 같은 베개와 같은 자리에 누워있는 것을 우리들 두 사람이 건방에 있으면서 보았다고 했었습니다. 신들의 생각에 본부와 종들이 보는 데서 간부와 함께 누워있었다는 말은 인정에 당치 않은 것 같았지만 법사가 추문한 일이기 때문에 아이아우로 다시 추문하고 있습니다. 정화가 치니 본부에 정장하기를 내가 항상 집에 있으며 아내와 함께 있었고 비록 병이 있어도 집안일을 모두 모르는 바가 없다고 했었으니 대저 이 사람이 비록 어리석기는 하지만 인사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관령이 헌부에서 추문할 적에는 정화가 인사를 분간하지 못한다 했고 본부에서는 집안일을 알지 못한다고 하여 앞뒤의 말이 같지 않았기 때문에 신들이 누자 형장 추문하기를 청한 것입니다. 헌부가 그의 수본에 의가여 추문한 것이다. 한 성상의 본부는 과연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하니 잔부하기라. 이 중간에 이를 당초에 헌부가 추문하기를 청했었으나 자세하지 못하다 여겨지게 근부로 옮겨 추문하게 한 것이다. 과연 정화가 비록 어리석기는 하지만 인사를 알아보지 못할 지경은 아니고 비록 부처 간이라도 종들이 보는 곳에서 등잔불을 켠 채 같이 누워있었다 한 것은 이치에 당치 않은 일이니 터무니없는 일임을 알 수 있다. 또 관령이 또한 이 일로 인해 죽어버려 역시 애매하게 되었고 충계당은 또한 형장이 무서워 거짓 자복하니 더 형벌을 할 수가 없다. 근부의 뜻이 이미 나의 뜻과 같으니 다시 계목을 만들어 아래라. 마땅히 판부하겠다. 중저시록 55번 중종 20년 9월 17일 개의 5번째 기사 대관이 전의의를 아래였으나 인하하지 않다. 중저시록 55번 중종 20년 9월 17일 개의 6번째 기사 경기 포천에 뇌승이 진동하다. 중저시록 55번 중종 20년 9월 18일 값을 첫번째 기사 대관이 전의의를 아래고 헌부가 아래기라 이 중간에 이런 범한죄가 매우 크니 경솔하게 놓아주기로 논함은 매우 공편하지 못합니다. 하니 찬교하기를 이 중간에 이런 관계되는 바가 있다고 여겨 건부라이금 춘문하도록 했던 것인데 그의 주웅이 공수란 말을 보건대 헌부에서 춘문 받을 때 관원들의 위엄이 무서워 속에서 자복한 것이다 했고 또 이 중간이 정화의 아내와 등잔불을 켜놓은 채 함께 누워있었다고 했는데 만일 남문에 관통하였다면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관령이 이로 인해 죽었으니 애처롭기는 하나 그의 본부 역시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했는데 사관이 기필껏 말을 변경하지 않고서 부질없이 운명했다. 건부당상의 뜻이 또한 나의 뜻과 같았기 때문에 아래여 놓아주기로 논한 것인데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였다. 또 아래게라 이 중간에 이른 당초의 본부가 관령의 수분에만 의가하여 주문한 것이 아니라 본부 자체가 먼저 들은 말이 있었으나 어느 사람인지를 적실하게 알지 못하였기에 관령으로 하여금 듣거나 본대로 수분을 바치도록 했더니 과연 이 중간이었습니다. 대저 그 방 안의 안에 숙질이 함께 사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 반드시 이 사람을 지목하여 말을 했으니 어찌 들은 것이 없이 그랬겠습니까? 관령이 바친 수분이 본부가 들은 말과 과연 같았기 때문에 이 중간 및 사관들 각 사람을 주문하게 된 것인데 정화의 종 소금과 두 가지는 한 차례의 형장신문하자 모두 이미 승복했지만 종 충계는 도망하여 씁어버리고 나타나지 않다가 뒤에야 주문할 때 등장분을 밝힌 채 같이 누워있었다고 공수를 함으로 본부가 또한 꿈에서 공수를 한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두 종의 공수를 적실한 것 같았고 정화의 종 어도는 또한 잡으러 갔을 때 목피부를 상처내어 자살하는 채 하다 얼마 되지 않아 도망하여 숨어버려 추국을 모면했으니 이 역시 의심스럽습니다. 이래서 오주함이 정화의 아내를 형장 출국한 즉 강상에 관계되는 일을 하여 필경 근부로 옮기게 된 것인데 이번에 근부가 먼저 사관들을 따져서 힐문한 수에 안고 도리어 수분을 바친 관령을 주문하되 갑자기 세 차례나 형장 신문을 하여 숨이 떨어지게 했으니 본부가 근부의 뜻이 있는 대로 알 수 없어 마음이 매우 불안합니다. 중개의 등장분을 밝힌 채 함께 누워있었다는 공술은 비록 인정에 맞지 않은 것 같아도 소금과 두 가지의 공술은 이미 실제에 가까운 것이니 지금 산수가 죽은 것 때문에 증거할 데가 없다여 갑자기 누워질 수는 없습니다. 또 비록 정화가 정장하여 해명했다고 하지만 그의 종들이 공술한 말 속에 때로는 발광을 하여 인사불성이 된다고 하였으니 발광할 때는 그의 아내의 소위를 진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므로 또한 그것을 취실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 중간에 실제는 범한 죄가 있는데 요행이 모면하게 된다면 형벌할 죄인을 놓치면 이보다 큰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풍속과 그 큰 관계가 있는 것은 경솔하게 놓아질 수 없으니 끝까지 주문해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이 중간의 일에 관해서는 벌써 이미 전교하였다. 다만 근부가 관령이 듣고 보고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문하다 두세 차례 형장 신문을 하자 주고 버렸으니 이제는 마땅히 정화의 종들을 다시 주문해야 한다. 그러나 그 중에는 나이가 차지 못한 자가 있는데 만일 다시 형벌을 가한다면 반드시 말을 변경하지 않다. 목숨 떨어지게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고 정화가 비록 광청이 있기는 하지만 광청이 발작하지 않을 때에 있어서는 헤아려보아 발명하게 될 것이다.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고 나머지도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신자 7월 25일 중중 20년 9월 19일 올해 첫 번째 개사 정원이 아래기라. 능을 참배한 다음 능으로 올라가 봉심하고 동대문 밖 교회에서 관가하시느라면 반드시 해가 저물게 될 것이니 횃불을 세우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만일 해가 저물게 되면 저는 횃불을 마련하게 될 것이니 횃불을 셀 것이 없다. 또 요사이 군령이 엄중하지 못하니 병조로 하여금 군령을 신직하게 하고 전령과 선전관도 마땅히 낙점을 받아 차임하도록 하라 하였다. 신자 7월 25일 중중 20년 9월 19일 올해 두 번째 개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래고 헌부가 아래기라 여염 사이 소민들의 은밀한 일을 대간이 직접 보거나 들을 수는 없고 혹은 풍문을 따르거나 혹은 관령의 말에 따르게 되는데 두려워 관령을 취국하여 목숨이 떨어지게 하였으니 건부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사간도 어리거나 약한 자가 없습니다. 자기 아내가 다른 사람과 간통한 일 때문에 바이아로 주문받고 있는데 정장하여 발명함은 어리석고 미친 자가 아니면 반드시 그렇지 않을 것이니 이로 보아도 그가 어리석고 미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광증이 발작할 때는 인사불성이었으므로 그의 아내의 소위를 실로 알 수 없었을 것이니 경솔하게 놓아줄 수 없습니다. 아니 참교하기라 이 중간에 이런 내 생각에 만일 나이 젊은 사람들을 수다하게 형벌을 가하다면 목숨이 떨어지게 될까 싶어 한 것이고 나이 차지 못했다고 한 것은 잘 살피지 못하고 한 말이다. 근부당상이 한 사람이 아니니 반드시 함께 의논해야 할 것이다. 이 일은 가볍지 않으니 과연 다시 주문해야 한다. 그러나 형벌을 가하다 목숨이 떨어지게 되면 좋지 못하기 때문에 한 말이다. 나머지는 모두 윤화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시록 55번 중종 20년 9월 20일 병자 첫 번째 기사 핸무리가 지다. 중조시록 55번 중종 20년 9월 21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상의 친제하려고 선릉으로 나아갔다. 병조판사 긴극핍 예조판사 허구행이 아르기를 능에 올라가실 때 장사들이 좌우로 나뉘어 호위하도록 하는 것을 전에 이미 입게 했었습니다. 다만 융복 차림으로 모두 능 앞까지 올라가면 미안할 듯 하니 장사들은 능 등성이 밑에 양쪽으로 나뉘어 호위하고 단지 찬례 시종 및 네시만 무시고 올라가도록 하소서 하니 아랜 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융복은 군복이다. 중조시록 55번 중종 20년 9월 21일 정축 두 번째 기사 허구행이 아르기를 능으로 올라가 봉심하실 때 백관들이 먼저 물러가면 미안하니 하니 조금 바깥 밑으로 물러나 산께서 소차로 돌아가시기를 기다렸다 나오는 것이었다. 하니 알았다. 전교하였다. 중조시록 55번 중종 20년 9월 21일 정축 세 번째 기사 허구행이 아르기를 제사를 거행하시게 될 때 마당이 성상을 인도하여 동쪽 문으로 해서 들어가고 자리로 돌아오실 때에도 동쪽 문으로 나오셔야 하는데 다만 전 안이 좁아 돌아다니기 어려우니 찬례가 먼저 서쪽으로 해서 나와 동쪽 문으로 와서 내려오시게 인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아랜 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중조시록 55번 중종 20년 9월 21일 정축 네번째 기사 의식대로 제사를 거행하고 능으로 올라가다. 중조시록 55번 중종 20년 9월 21일 정축 다섯번째 기사 상이 연복 차림으로 말을 타고 제 천장으로 돌아오다. 중조시록 55번 중종 20년 9월 21일 정축 여섯번째 기사 영의정 남권 영의정 남권 좌이정 이오정 우의정 권균이 아래기라 지금 이미 해가 늦어 만일 동소문으로 해서 환공하신다면 날이 저무게 될까 싶으니 흥인문으로 해서 환공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알았다. 중조시록 55번 중종 20년 9월 21일 정축 여섯번째 기사 의검부 주인 급제 연계가 상수하였다. 신은 초야에서 생장하여 전혀 족당이나 벗들의 원조가 없는 몸인데 쓸데없이 어리석해 지극히 미혹하고 지극히 용렬한 짓을 하여 오랫동안 물의를 일으키며 오늘의 일을 얻고 신문할 때를 당해서 또한 모두 승복했으니 신의 무상한 짓은 죄가 만 번 죽어도 지당한데 오히려 가벼운 죄를 잇게 되어 신에게 너무나 관대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무슨 나처럼 감히 애매하다는 말을 하겠습니까? 다만 떠도는 눈이 더러 실증에 지나치게 되었다고 하지만 근부가 지극할 때면 의뢰의 전제를 받아서 했고 더구나 신의 몸이 여의고 약함으로 한 번도 형장을 받지 않았었습니다. 이미 승복한 뒤에야 변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삶과 그읍이 생각하건대 나이 많은 병든 어미가 의지할 때라고는 오직 신 뿐이고 고단하고 한미한 신 역시 의지할 때가 오직 성상뿐입니다. 참가 생각하건대 전하께서 우나라 순처럼 이인하시고 아성보다도 총명하시니 혹시라도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말하는 대목을 살펴주시고 의심스러운지는 오직 가볍게 한다는 글에 유의하여 주시면 목석이 아니시니 어찌 감격되지 않겠습니까? 죽었어도 보답할 것은 말할 것이 없습니다. 구구하지만 미미한 소회를 그만둘 수 없습니다. 근무가 이미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다. 아성은 맹자를 말한다. 충청도 운영 홍산에 뇌승이 진동하다. 충청도 운영 홍산에 뇌승이 진동하다. 충청도 운영 홍산에 뇌승이 진동하다. 신이 적각 각 진장들로 하여금 병선을 거느리고 모든 섬에 나뉘어 있게 하고 신도 병선 20척을 거느리고 손죽도에 정박하고 있는데 17일에 포작간이 구호하기를 외선 4척이 평두도에 왔다고 하기에 신이 즉시 좌우로 나뉘어 쫓아 나가 5시에서 6시까지 서로 싸웠는데 두 척은 절반점 화살을 맞아 남쪽 큰 바다로 패하여 도망하기에 두 척을 협곡하니 한 척에는 외인 11명 중에 2명이 칼을 들고 용맹을 부리다 화살에 맞아 추락하고 한 척에는 12명 중에 한 명이 화살에 맞아 활을 든 채 추락하여 모두 바다에 침몰하였고 그 나머지 19명 모두 쏴 죽여 머리를 베었습니다. 노예칸 환도와 장궁 등의 물건을 올려 보냅니다. 하니 잔교하기라 군공의 등급 마련을 회사에 이르라 하였다. 중저시로 55권 중종 20년 9월 20일 무인 두 번째 기사 황해도, 해주, 서흥, 풍촌, 안악, 강령에 크게 뇌상 번개하여 빅에 우박이 섞여 내렸는데 크기가 밤알만 하기도 하고 새알만 하기도 하였다. 중저시로 55권 중종 20년 9월 20일 무인 세 번째 기사 평안도 증산, 평양, 함정에 우박이 내리다. 중저시로 55권 중종 20년 9월 20일 무인 네 번째 기사 밤에 번개치다. 중저시로 55권 중종 20년 9월 23일 무인 세 번째 기사 병조가 아르기를 군공이 있으면 의뢰 주관을 보내 위로합니다. 방후위가 외인들을 잡았으므로 의당 논상해야 하니 삼공에게 보은 의인 다음 논공하기 바랍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대신들과 의논하는 것은 공이 상을 질만 하고 의아스럽기도 한 것이다. 방후위는 뱃머리가 많기도 하고 잘못한 것도 없어 마땅히 상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미 등급을 못 하도록 한 것인데 과연 대신이 알고 있게 해야 하니 삼공에게 보여주라 하였다. 중저시로 55권 중종 20년 9월 23일 김여호 두 번째 기사 남건이 의논 드리기를 외노들이 섬에 출몰하여 펠리안톰을 노렸다 장난하는데 만일 변장들이 조체로 잘못해 즉각 잡지 못하게 되면 섬 오랑캐들에게 위험을 볼 수 없습니다. 방후위의 이번 일은 조정이 책임을 맡긴 뜻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해야 할 일로써 공이 상절만 하니 병조가 아르기를 시행하면 매우 합당합니다. 하고 이유청 권균의 의노도 같았는데 모두 알았다. 잔교하였다. 잔교히 잔기도 broken 사망파 마 helmets